엄마! 엄마! 아니 뭐하는 거야 엄마! 당장 일어나! 아니 뭘 사과해!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겉듭 비겁한 기집애한테 절대 안 져! 엄마는 죽은 아빠보다도 더 못해! 적어도 아빤 내 노래 좋아했어! 아빠라면 내 편 들어줬을까? 엄마 진짜 싫어! 그냥 가면 어떡해!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죄가 있든 없든 니에서 끝이야! 뭐? 엄마야! 으허허! 아까 깜빡이었어! 헉! 아니 이제 내 스타일로 지적하는 거야! 상관! 자기 와이프 왕수는 재미있니? 속이 시원해? 이건 연주로 아는데? 자긴 와이프가 스누달에 두면 여자 할 수 있겠다! 끝났어! 끝났어! 나도 당신 채널을 생각해도 되는 거야! 끝났어! 드라마 피해님들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열저 하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!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교장선생님이랑 선생님들한테 때마다 대접한 줄 알아요? 제가 교장의 명예를 보고 학폭위에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! 학폭위에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! 예시입니다! 같이 놀러가고 오시는 거예요! 우리 코콜이 일어난内ural